두두 스펙토리라는 곳 두두 스펙토리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두두 스펙토리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두두 스펙토리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춥다 일상생활과 그래픽 디자인의 융합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런 블렌드래. 확연히 다른 창조사 스타일과 반전해 가진 메이드 인 베일링 약간 그거 같지 않아? 마이스터 시즉에 나온 거? 진짜 저러고 지금은 카페 로이스에 왔는데요. 진짜 작아요. 책 테이블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마인을 마시려고 합니다. 커피는 끼면 안 되는데? 요리만 하자. 소리 와주세요. 맛있다. 분위기가 되게 있는데? 여기 괜찮네. 일단 커피도 팔고 와일도 판매도. 그게 마음에 들어. 결국 그거였어. 그치. 네. 여기가 더 좋아요. 집 가까운 데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사실 진짜 잡았어. 400. 우리에겐 집이 너무 멀다. 저기 투톤이네. 저희는 지금 파이브 엘리판트를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긴 진짜 다른 데는. 그치? 여기 치즈 케이크 진짜 유명하고. 커피도 맛있어요. 파이브 엘리판트. 데는 다 splits. 5, 5, 5...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인이나 접시에 할 수 있는 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인이나 접시에 할 수 있어요. 다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바늑! 다만. 아, 조그마한 궁전 주제야. 아이스라테 나왔습니다. 여기 유명한 치즈케이크 이거예요. 마이너리 가기를 결정했어요. 컴퓨트! 빼박 못하게. 진짜 팡! 갔다! 갔다 갔다. 갔다가 사드레슨. 갔다 갔다 쭉 갔다. 진짜 가야 되겠네. 진짜 가야 돼. 한 명 모집자 구함. 여기로 신청. 여기로 신청 가라.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둘. 뭐 하는데? 아,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여쭤게. 저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예쁘다.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요? 포드!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포드를 짓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직? 아직? 아, 너 그거 하는 거구나. 화노라마. 화를 해줬어야 돼.